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의 비교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의 비교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게 체크를 몇 개 해드릴게요 임피던스 한번 보시고요 임피던스는 뭐한다?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에서 임피던스는 직렬일 때 최소가 되고 병렬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류 있잖아요 전류도 얘는 전류 반대로 직렬일 때는 뭐가 된다 최대가 되고 병렬일 때는 최소가 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선택도, 첨해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예 구하시오 해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직렬이냐 병렬이냐 혼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렬을 항상 기준으로 했을 때 직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능, 능, 능 능 많이 나와있다가 나중에 또 능처럼 생겼죠 능 능처럼 생겼으니까 R분의 1의 루트 능입니다 R분의 1, 루트 능 그런데 병렬일 때는 다 뒤집혀요 그냥 싹 다 뒤집은 거예요 다 뒤집은 거예요 그냥 얘도 뒤집고 얘도 뒤집고 역수가 됩니다 병렬일 때는 역수가 된다 그래서 직렬일 때만 잘 기억하고 어 직렬일 때만 기억했다가 병렬일 때는 역수 이걸 기억해 두시지 말고 얘는 아 직렬의 뭐라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얘는 직렬의 뭐가 돼? 직렬의 아 역수 직렬일 때 얘는 역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럼 굳이 이것만 달달달달 역수 역수 하지 이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? 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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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시면 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